그랜저 IG 2020년식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매치제품의 DSP 업세븐 업세븐 DSP 제품과 MEC 모듈 그리고 순정 잭바이 잭 케이블 앰프 익스텐션 케이블을 모두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매치 앰프만 장착하셔도 사운드 퀄러티 완전히 달라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 외부 입력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옥수 외부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그랜저 IG 2020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